선유 정보문화도서관이 2018년 1기 문화강좌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.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진행되며, 성인 강좌로는 필라테스와 웰빙 요가, 힐링 파워 요가, 서바이벌 잉글리시 강좌가, 어린이 강좌로는 흥미진진 한국사와 나는 행복한 요리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각 프로그램마다 시간과 요일, 개강일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프로그램별 개강일까지 도서관 1층 고객만족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